현재 온도가 빠졌지? 196? 응? 잠시만! 눈을 뜯으러 갔어! 어디 갔어? 너를 시킨 내가 잘못이다.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에요. 우리가 오늘은 겨울 준비에 가장 중요한 안방을 해야 될지, 우리도 이제? 이걸 두세요. 들을 수 있을려나? 자, 먼지를 털어주세요. 와... 그럼 기다려봐. 우리가 이거 장비를 씁시다. 이 농장에는 다 익어도 아이템이야, 아이템. 그건 뭐예요? 콤프레셔. 나뭇잎 닦아야 돼. 넵! 너도 좀 청소해줄게. 아니에요! 아니라고! 더운 거 같아. 얼추 닦아준 거 같으니 이제 이걸 들고 달러 갑시다. 이거 안 꺼도 돼요? 자동으로 꺼져요. 어떻게 꺼? 자동으로 꺼져요, 앞차면. 빨리 와, 혜리 봐. 무겁죠? 야, 하나도 안 무거워. 하나도 안 무거워. 하나도 안 무거워. 몇 킬로예요? 나도 그건 모르겠다. 얘를 이제 이 위에서 달 거야. 여기? 너 고소공포증인데 할 수 있겠어? 일단 거기 올라가 봐, 너. 그쪽에서. 손 닿는 데까지. 한 칸 더 가야겠어. 한 칸 더 가야겠어. 한 칸 더 가야겠어, 한 칸 더 가야겠어. 너무 무서워. 밑에 보지 말아야겠다. 자, 조심해, 조심해서. 어, 잠깐만요. 하나, 둘, 셋, 넷. 내려가, 내려가, 혜리. 너무, 너무, 너무 낮은가? 괜찮으세요? 아이, 씨. 장비 등장. 자, 올라가. 그렇지, 됐어.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다음, 다음. 그리고 이제 전기를 연결해야 돼, 혜리 마. 연결이요? 혜리, 이리 와, 손 대봐. 만져봐, 이거. 감전되잖아, 만져봐. 감전되는 대로 만지라고 하세요. 아악! 아악! 한쪽만 좀 전기 안 와. 아, 그래요? 플러스, 마이너스잖아, 원래. 아악! 전기 다 내려놓고 작업하지. 누가 전기 올려놓고 작업하냐? 아, 그렇죠? 아, 그렇죠? 제일 중요한 거야. 아, 전기 작업할 때는 전기 무조건 내려놔야 돼, 차단기를. 식겁했어. 그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겁을 주신 거예요? 그렇지. 전기는 절대 오지 않아. 자, 우리가 이제 절로 연결해야 되잖아? 네, 뚫어요? 그렇지, 여기다가 비일을 뚫어야겠지? 비일 손상 안 가게. 오... 최대한, 이렇게. 최대한 찔끔하게. 그리고 절로 가야지, 빨로. 절로 가. 전기를 연결해봅시다, 이제. 어디 연결해야 될 것 같아? 모르겠는데요? 아우, 그런 걸 모르면 어떡해.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알아요? 조심해라, 머리 안 다치게. 되게 근본적인 궁금증인데, 전기 공사하시는 분 부르면 안 돼요? 너 이런 거 할 때마다 업자 부를래? 아니요. 돈이 그렇게 많아? 아니요. 전기 아저씨 한 번 부르면 30만 원이야? 비싸네. 자, 이제 확인을 해야겠지?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?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러 갑시다. 내려오세요. 전기를 확인해야 돼. 근데 저거 만약에 잘못 연결됐으면 터지거나 그러진 않죠. 뭐 터질 수도 있겠지? 짜자잔. 위험. 취급자 왜 손대지 마시오. 전 취급자가 아닌 거 같은데. 24번 올려주세요. 올릴게요. 올려. 터진다. 안 쪼네? 이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전기가 들어온 거죠? 자, 올라와 보세요. 여기 써 있잖아. 네. 현재 온도 써있지? 196? 현재 온도. 19.6? 잘 보라고 여기 점 있잖아. 아니 제 위치에서 점 안 보여요. 아, 노안이야 벌써? 19.7도잖아. 난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얘를 올리면 되는 거야. 그 다음은? 좀 한 번 하면 나오지? 쭉 따라서 올려. 여기다 이렇게 선. 이쁘게. 잠시만. 눈에 흙질러 갔어. 어디 갔어? 너를 시킨 내가 잘못이다. 어딨어? 고생하셨어요 선웅님. 수고하셨어. 아휴. 고생하셨어. 감사합니다.